중국의 진보양 다시 한 번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중국의 진보양 이번 무대에서는요 진보양 선수의 개구쟁이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일단 의상이 이제 뭔가 거미 같은 모습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무슨 음악이죠? 스파이더맨 아닌가요? 맞습니다 이제 피규어 선수들은요 스파이더맨 하면 진보양 선수를 떠올리게 됩니다 맞아요 그 정도로 아주 큰 인상을 남겨준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부분은 사이렌 소리 들리고 이 부분의 음악만 들으면 심장이 막 요동을 쳐요 참가 Che. 스파이더맨 시加연 소수로 트리플악세를 실화입니까? 트리플악세를 두 번씩이나 꼈어요 아이치쇼에서 광객님을 향해서 거미줄을 마구 쏘아 대고 있는 진보영 선수. 저런 모습이 좀 귀여워요. 그렇죠? 스파라맨의 스파라맨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참 저렇게 앞에까지 선수와 함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. 그렇습니다. 아, 정말 잘 타요. 앞으로도 계속 저렇게 숨통쓰이는 점프를 저희한테 계속 보여주시면 좋겠어요. 불과 1, 2년 전만 해도 진보영 선수가 약간 표현적으로는 경직됐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점점 더 풀어지면서 그렇습니다. 미소도 많아지고요. 효율적으로도 유연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. 우리 박객 어르신이 굉장히 좋아하세요. 우리 박객 어르신이 굉장히 좋아하세요.